교재 9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현물출자라는 것부터 이제 등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유형별 회계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현물출자 부분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무상증여로 취득했을 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차이번가 자본화가 있었죠. 또는 자본화 차이번가라는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용어가 뒤바뀌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우리가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계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요즘은 이 교환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환 얘기도 시험 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게 원래 전산세무 1급에서만 출제를 했는데 회계급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너무 이게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리고 국가한테 지원금 받아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있죠. 네 그게 유형재산 취득하고 관련돼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할 건데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이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회계 지금 이번 시간에는 회계에서 물어보는 정도까지만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좌는 종료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 국고보조금 수업은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부터 강가상가 어떻게 할 거고 파는 것까지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은 따로 할게요. 자 현물 출자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자 현물 출자인데 출자차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현물이라는 건 지금 제가 펜을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걸 현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물에 대한 대가를 제가 이 펜을 샀다 그러면 펜에 대한 대가는 금전으로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펜과 누구랑 교환한 거예요. 주식과 교환한 거예요. 출자자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왜 출자금이라고 하면 자봉금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형 자산을 취득을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뭐로 주겠다? 주식으로 주겠다. 그걸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물 출자는 유형 자산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서도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주식을 교부한다고 했으니까요. 자본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본 수업에 갔더니 내가 주식을 무엇하였다? 우리가 발행해서 주었다. 그런 걸 우리가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증자한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증자에 뭐가 있더라? 현물로 나오는 부분 때문에 현물 증자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현물 증자가 무엇이냐? 나 유형 자산을 제공받으면서 또는 무형 자산을 제공받으면서 주식을 무엇하였다? 교부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증자라는 표현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물 출자. 그러면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뭐로 갈 거냐? 공정가치로 가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토지를 취득하는데 토지의 대가를 주식으로 주었다라면 토지의 공정가치 알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고요. 이해 되셨을까요? 내가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주식을 주었다. 그럼 기계장치 금액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뭐가 될 것이다? 토지가 될 것이다. 기계장치가 될 것이다. 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의 금액이. 그럼 토지의 공정가치는 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액면가액은 7000원이고요. 그리고 액면가액은 5000원이래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그래서 주식의 액면가액이 5000원. 그러면 내가 5000원짜리 주식 받으면서 여러분 토지 7000원짜리 넘길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내가 지금 현재 시중에 가서 토지를 팔면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나한테 5000원짜리 주식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현물출제가 일어나는 회사들을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 내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주식을 주는 관점이다. 우리 이제 주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부분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상황들이 맞냐면 시장성이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회사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뭐로 주시는 게 맞다. 금전 주는 게 맞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금전이 없으면 주식으로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사실상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주식을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액면에 써 있는 증서에 써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대부분 주식을 교부해줘요. 그러니까 공정가액 7000원이 되게끔 맞춰주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액면가액보다 주식이 시장에서 발행돼서 움직이는 금액이 더 크더라. 그런 걸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할증. 그래서 그 할증 발행 때문에 나오는 계정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문제를 풀어보면 차변에는 유형자산 계정과목이 계속 바뀌어요. 토지가 나올 수도 있고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변은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고정값처럼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액면가가 5000원인데 토지는 7000원이다. 그런데 액면의 금액이랑 시장의 금액이랑 같다. 그럼 내가 2000원 손해보고 토지를 넘겨주는 건데 여러분 넘겨줄 거냐. 안 넘겨주려고 할 거거든요. 또는 증서에 써 있는 금액이 5000원짜리인데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파악을 해보니 주식의 공정가치가 발행되는 가치가 4000밖에 안 된다. 그럼 난 3000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주식을 내가 대가로 인수할 거냐는 거예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보면 다 할증 발행 상태의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할증 발행 상태.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무슨 답인 것처럼 고정값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됐을까요? 지금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는데 대가를 뭐로 주겠다? 주식을 교부하겠다. 이런 형태를 현물 출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5000원짜리 주식을 액면에 써 있는 게 5000원이다. 그런데 시장의 가치를 물어보니 얼마이다? 얘가 7000원이라면 7000원의 가치를 맞춰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토지 7000원, 대변의 자본금 5000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본에 들어가는 자본, 잉여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그걸 자본 거래라고 했어요. 거기서 발생되는 자본 잉여금이 있었고 그리고 손익계산세에서 이익이 난 부분이 모이는 이익 잉여금이 있다고 했었죠. 지금은 주주와의 거래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가 나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요, 나이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 과거에 무슨 광고를 찍었는데 대가를 광고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광고를 찍어줬으니까 그런데 주식 받았다. 그럼 부자 되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 망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받은 거예요. 상장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면 나는 그 주식이 휴지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주식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넘기겠냐고요. 그래서 저런 패턴의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증여나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유형자산을 증여나 무상이에요. 공짜로 회사에 토지가 생겼다. 공짜로 회사에 건물이 생겼다. 그러니까 공짜라는 얘기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행복한 얘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참 열심히 내주지만 현실에는 누가 우리 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도난받고 주냐. 이런 경우는 있겠네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건물이 있었다. 그거를 회사 명의로 돌리겠다. 그런데 나 돈 10원 한 장 안 가져갈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증여죠. 또는 무상 취득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저는 차변에 토지나 건물이 생기는 거고 대변에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내 수중에 공짜로 들어온 자산이 있어서 이익이 생겼어라는 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산 수중 이익. 우리 앞에서 수익과 비용 개정과목 얘기할 때 꼭 암기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자산 수중 이익하고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면제받았다라고 했던 채무면제 이익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 잠깐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부터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중에 자산이 들어와서 나는 돈이 안 나가니까 이익이 생겼다는 표현으로 만들어진 개정과목이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차변에 토지는 누구를 쓸 거냐 이 얘기인 거죠. 시장에 가면 토지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우리 만 원이고요. 증여하는 날짜의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니 그 금액은 5만 원이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회계처리할 때 토지는 얼마이다? 5만 원입니다. 라고 회계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수중에 5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계정인 자산 수중 이익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런데 취득 원가 만 원은 왜 거론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를 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법인, 법인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주주이더라 또는 우리 회사 대표이사이더라. 그럼 여러분 이들이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다라면 이들도 돈 주고 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 대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유형자산 무상으로 주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나 만 원 주고 샀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럼 만 원 주고 샀던 게 기업한테 넘어오는데 내가 회계처리 만 원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너가 증여받은 날짜가 있잖아. 그 날짜에 뭘 찾아라? 공정가치를 찾아. 시장에 가서 시가를 확인해. 그래서 그 시가로 무엇해라? 회계처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토지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럼 여러분 이들은 뭐가 발생해? 여러분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러분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무엇 하신다? 취득 원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따로 깨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원짜리 토지가 생기면서 나는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5천 원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현금 5천 원 쓰시고요. 토지의 금액은 5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5만 5천 원으로 회계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취득 원가에 가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가산하세요라고 배웠던 그 부분이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수증이익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내요. 내는 계정이니까. 자산수증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1년 6번 시험 보는 과정 중에요. 급수를 놓고 봤을 때 최소한 번은 무조건 내요. 항상 문제 풀어오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실 것.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또는 자산을 건설하는 과정 중에 내가 무엇한 게 있다. 돈을 빌린 게 있다. 그거를 차입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차입한 게 있더라. 그럼 여러분 돈을 빌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린 무엇해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그 이자를 뭐라고 부른다. 금융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금융비용에 대해서 무엇 해 주셔라. 자본화 해 주셔라. 근데 여러분 자본이라는 글씨가 들어왔어요. 자본.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차변에는 누가 있고요. 자산이 있고요. 대변에는 누가 있죠. 부채가 있죠. 그리고 자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산이 증가한다라는 건 우리 지금 여기서는 얘 취득원가로 가겠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면 지금 대변 쪽도 같이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가가 되려면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부채가 증가할 이유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채는 일정일 거거든요. 그럼 누가 증가해야 돼요. 자본. 그럼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려면 자본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자 이거는 재무상태표였어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 자본에 영향을 주는 누가 있더라. 손익계산서가 있죠 여러분. IS. 그럼 손익계산서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뭐가 있다.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역. 그럼 단기 순이익이 무엇을 하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려면 수익과 누구를 놓고 봤을 때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증가하려면 수익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수익이 일정하다 그러면 비용이 감소하고 비용이 일정하다 그러면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쓰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럼 누가 봐도 수익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럼 비용이 감소해야 되니까 비용 처리를 안 하면 이익이 증가해서 자본이 증가하고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면서 우리 어느 변 대변에 자산 증가하는 것도 정리가 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를 이자 비용을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하면 비용을 줄였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자산이 증가했고 그 결과로 이익이 늘었고 자본이 커졌잖아요. 이 자본화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화하세요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 대신 자산 처리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을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익의 종착지는 어디이다? 자본이었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자산 증가하면서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는 원리로 우리는 뭐가 된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화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본화라는 건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해라. 그리고 비용 처리를 안 하면 우리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차변의 자산이 늘었고 대변의 자본이 늘었으니까 원리가 똑같아지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는 깨지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인 금융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자본화를 해줘라. 그래서 이 자본화라는 건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다. 비용 처리 대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취득원가에 가산. 원래 금융 비용은 원칙적으로 뭐로 처리하는 게 맞다?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단기 비용. 그럼 단기 비용이면 계정과는 뭐로 가야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금융 비용 자본화라는 글씨가 들어오면 무조건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실 것. 출제대도 이거 실수예요. 다번 공지가 되는데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시험보다는 수감자는. 무슨 소리야? 이자 비용 아니야? 근데 이분이 뭘 실수했냐면 요건은 줬어요. 회사에서 공장을 신축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얼마 빌렸다. 그리고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얼마가 나갔다. 이렇게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은 뭐가 된 거예요? 금융 비용 자본화 시켜줘. 차회번가 자본화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글씨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자본화 하라는 글씨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회계 기준 원칙이요. 우리 은행에서 빌린 차익금과 관련된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다만 자본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답한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했던 애는 다 맞았음 처리가 됐어요. 이자 비용도 맞았음, 건설 중인 자산도 맞았음. 왜냐면 오출제거든요. 100%. 오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수 거의 안 하려고들 꼼꼼히 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글씨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자. 그리고 돈 나간 조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 사건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왜 기재해드렸냐면 업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은 이자 비용 얼마가 생겼어요? 라고 아예 써줘요. 근데 업무 하실 땐 여러분이 이유 요건을 맞춰서 여러분이 판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화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차이번가. 이자 비용은 누구이다? 일단 당신이 공장 건물을 신축하겠다라고 했다라면 그 건설을 시작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건설을 시작한 날짜부터 그 건물이 무엇 되는 거? 완공되는 날. 또는 완공 예정일까지 발생된 이자만 뭐로 들어올 수 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건설 자금 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 자금 이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는 내가 뭔가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과정 중에 빌린 이자에 대해서 자본화를 시키는 걸 말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부연 설명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자본화 시키는 차이번가가 있는데 또는 차이번가 자본화라는 게 있는데 그럼 모든 자산이 다 들어오느냐. 지금 저희는 어디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형 자산이 아닌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가시죠.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한 분이 못 들어오고 계셔서 우리가 차이번가라고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자금을 빌려오게 되면 그 빌려오는 과정 중에 발생되고 있는 이자나 그 이외에 원가를 다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나가면 다 이자 비용이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 말고도 자금을 줘다라는 과정 중에 회사가 발행하는 사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체를 할인 발행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체 할인 발행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원래 줘야 되는 이자가 시장이자랑 맞춰줘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할인이나 할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만기 보유증권 얘기를 다 잠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할인의 의미로 쓰는 또는 할증의 의미로 쓰는 그 의미도 일종의 이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하면 기타 원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형 자산에서만 이거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 끝나져요. 그런데 회계 입장에서는 유형 자산이 아닌 자산도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누가 있더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형 자산뿐만이 아니라 무슨 자산이 있고요? 무형 자산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될 수 있어요. 무형 자산도. 그리고 우리 왜 투자 자산에 가면 투자 부동산이 있었죠, 여러분? 네, 이 투자 부동산도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 여기 재고 자산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형 자산, 무형 자산비, 투자 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우리 무시된, 아이고 계시니 아니라 계시겠죠? 계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유되는 재고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필요한 차익금이 있다라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차의 모험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재고 자산 취득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면 아, 유형, 무형, 투자 자산의 투자 부동산, 재고 자산 이런 걸 적격 자산이라고 해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이 적격 자산에 대한 부분에 차익금이 발생이 됐다라면 내가 자본화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격 자산 취득에 소유되는 원가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격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회계의 입장은 앞에 있었던 재고 자산부터 얘기할게요. 재고 자산. 근데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유형 자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무형 자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누구도 투자 자산도 들어올 수 있다. 투자 자산 중에 투자 부동산이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을 적격 자산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이들의 취득과 또는 이들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빌린 부분에 이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취득 원가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 저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유형과 무형만 기억하세요. 업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세법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럼 제가 이자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비용은 어디에서 수익에서 무엇해요? 빼서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나오고 이 이익을 가지고 무엇단다?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가장 단추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이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우리는 취득 원가로 가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도 회계처럼 재고 자산도 유형 자산도 무형 자산도 투자 부동산인 투자 자산도 다 인정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또 딴지가 되고 하지 말아야 될까 했을 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누구는 절대로 실수하지 마셔라.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은 세법에서도 뭐로 가라고 되어 있다? 취득 원가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 원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된다? 건설 자금 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유무용 자산에 대해서 무슨 부분? 자보나 차이본과가 있었는데 무슨 처리해놨다? 나 이자 비용 처리했는데 그럼 법인세에서 잡겠죠. 오늘 비용 처리 많이 했구나. 세금 계산 잘못됐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는 전부 다 인정을 하지만 세법은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은 매일 유형 자산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아예 고정답이에요. 무슨 부분? 회사에서 공장 짓고 있다? 돈 얼마 빌렸다? 이자 비용 얼마가 있었다? 회계 처리해봐. 이렇게 내요. 그러면 항상 차변 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이죠. 나 얼마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풀다 보면 그거를 고정답으로 갖고 가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법에서도 뭘 한다? 취득 원가로 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용어가 좀 틀려요. 세법하고 다른 부분. 그래서 회계에서는 적격 자산이라고 부르는 자산이 유무용이 아닌 자산도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지금 세법은 법인세법은 누구만 유무용 자산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요. 벌써 어디다 쓰겠다고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운영 자금입니까? 아니면 시설 자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운영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 그대로 회사에서 무엇하는 의미일까요?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쓰는 돈들. 그걸 운영 또는 운용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나 운용 자금은 특정하게 어디다 쓰겠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회사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돈이어서 빌린 돈이에요. 그런데 시설 자금이다라고 하면 공장을 무엇하는 거?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설 자금은 어디에 쓰겠다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는 자금이에요. 그런 자금을 우리가 특정 목적 차익금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특정 목적 차익금 제가 이거 써드렸죠?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도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적격 자산에 대한 자본화 차익원가는 사실상 시설 자금 쪽의 성격이라고 보신 게 더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자본화를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자본화 차익원가. 그러면 특정 목적 차익금에 이자율은 은행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화 기간이 있겠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슨 부분? 나 건물 지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날짜부터 완공 예정일. 또는 완공일까지 가셔라. 그리고 지금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시설 자금 10억을 빌렸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투입시키지 않은 거죠. 그중에 우리 4억은 투입했고 6억은 갖고 있다 보니까 그 6억에 대해서는 은행에 잠시 예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뭐가 생겨요? 오, 나 이자가 생겼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예치했던 6억에서 발생된 이자 수익은 무엇을 해야 된다? 빼셔야 돼요. 원래 이것까지 다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이 왜 쉽냐면 그냥 다 준다고요. 자본화 차익원가라고 글씨를 다 줬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돈 나간 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업무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세법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산세무 1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걸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어요. 적격자에서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 1급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무시하고 왔던 부분들이 시험에서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환으로 넘어갈게요. 교환. 교환으로 인한 취득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물물교환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와 자동차 끼리 교환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와 건물, 우리 기계하고 교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교환이에요. 그래서 교환은 지금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교환하느냐? 그럼 동종자산. 성격이 전혀 다른 것끼리 교환하느냐? 이종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이었을 때의 회계처리와 동종자산 교환이었을 때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자산 교환부터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종자산 교환은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무슨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자동차와 누구를 기계를 교환하였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나는 기계와 누구를 비품을 교환하였다. 그럼 누가 봐도 성격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이종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종자산. 그러면 여러분 가치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상대편한테 기계를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대편한테 뭘 받을 거냐면 자동차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계가 상대편한테 무엇을 했으니까 양도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넘겨준 거니까. 그럼 기계는 장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이 기계는 어느 변에?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양수받은 게 누구이다? 자동차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다시 어느 변에 생겨야 돼요? 나는 차변에 자동차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회계 처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계와 자동차의 가치가 과연 같을 거냐. 대부분 이 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같더라 다르더라 다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동차의 시장의 가치를 물어봤더니 100이라고 얘기하고 기계는 시장에서 가치를 물어봤더니 140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회사가 기계를 가지고 있대요. A가. 그럼 A 입장에서는 여러분 140짜리 기계를 넘겨주면서 100짜리 자동차를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또 오고 가요. 야, 우리 시장 가서 가치평가해 보니까 140이래. 어, 근데 네가 주는 자동차는 100이라고? 야, 그럼 내가 손해잖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이 자동차를 지금 저한테 넘겨주는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정가치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나는 이 40만큼 무엇할 것이다? 돈으로 줘요, 여러분. 서로. 가치를 비슷하게 맞춰요. 똑같이 안 맞추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40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 현금을 서로 무엇하더라? 주고받더라. 그러면 주고받는 걸 수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현금 수수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받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주는 입장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기계가 100짜리 주면서 기계가 얼마짜리 생기고? 140짜리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A의 입장에서는 140짜리가 주면서 얼마짜리가 생기고? 100짜리가 생기죠. 대신에 40이란 돈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기계가 없어지고 자동차가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기계를 파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물물교환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넘겨주면 처분에 관련된 이익인지 손실인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처분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 처분가액에서 누굴 빼주시면 우리 장구를 열었을 때 보여지는 금액을 빼주시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나온다. 그럼 이 자리가 양수이면 이익이고 이 자리가 음수이면 손실이었잖아요. 그 원리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기계를 완벽히 장구해서 없애버리고 팔았다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처분손익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종자산은 반드시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란 부분이 우리 무엇 될 것이다. 회계처리상에 나타날 것이다. 공정가치가 둘 다 같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부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처분가액은 대부분 시장에 가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공정가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받고 팔겠죠. 그런데 장부랑 공정가치가 같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처분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게 특징. 그래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무엇 하셔라.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찾아라.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시면 돼요. 자신을 사랑하자. 그래서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내가 현금을 준 게 있다라면 더하고 내가 현금을 받은 게 있다라면 빼야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계가 제가 얼마라겠어요? 시장 가서 물어봤더니 140이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140을 쓸게요. 지금 저는 A라는 사람의 취득 원가입니다. 그럼 140. 그런데 이 사람은 100짜리가 들어오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면 자동차가 100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기로 했어요? 현금 40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140에 제가 현금을 주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에요. A는. 100짜리 자동차를 받으면서 40을 얘는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받으면 무엇하셔라? 빼라. 그렇죠? 이해 됐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A 입장에서 자동차가 생기는 거니까 자동차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된다? 100이 되죠. 됐어요? 이렇게 붕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붕괴의 결론이 이렇게 낮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의 입장을 볼게요. B.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자신의 자동차는 얼마이다? 100이라고 했어요. 그럼 100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기계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자기가 주는 것보다 공정가치가 높아서 무엇했어요? 내가 현금을 지급했죠. 얘는 줌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럼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무엇해라? 더해라. 그래서 40을 더하겠죠? 그럼 나는 얼마짜리 기계가 생겼다? 140짜리 기계가 생기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무엇해라?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A 입장으로 회계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A 입장을 놓고 봤을 때 회계 처리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긴 비품 써드렸지만 여긴 누가 도로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장부에서 없어진 기계장치는 항상 누구를 없애라? 취득 원가로 없애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기재가 되겠죠. 그럼 저는 이 부분을 50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500. 자, 그럼 이 기계장치하고 관련된 누가 있더라? 간가상각 누계액이 있더라? 그럼 그 간가상각 누계액은 현재 400이다. 그럼 여기다 400을 쓰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A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았다, 주었다? A는 현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나 40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기계가 아니라 누가 생긴다? 자동차가 생긴다, 차량 운방구가 생기겠죠. 그럼 이 차량 운방구는 얼마짜리가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맞춰주시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 차대 금액 안 맞췄어요. 그냥 부르면서 얘기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로 맞춰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분계를 맞췄을 때 자동차의 금액의 원리는 얼마로 결론이 나야 된다? 100이라는 결론이 나야 되고 그리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의 결론은 얼마가 나야 된다? 140이 나야 된다. 그래서 나온 부분. 계산하는 문제를 내면 지금 항상 이걸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뭐다? 취득원가다. 왜냐하면 공정가치가 같다라고 하면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는 사실 없을 거거든요. 현금 수수는 없어요. 같다라고 하면 공정가치가 같다라고 하면. 그런데 공정가치가 무엇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취득원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내가 팔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 손익은 인식해야 된다. 제가 아까 완성 안 시켰는데 여러분들 벌써 여기다 100선 넣고 아니 차대가 안 맞는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제가 안 써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500과 400정기하면 장부금이 100이에요. 그런데 공정가치가 140이었잖아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40이 생기죠. 그러니까 차대는 맞아져요, 여러분. 안 맞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 부분에 입으로 그냥 불러서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채우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다음에 가면 이 예제가 바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채우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 부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갑이라는 회사와 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갑은 기계장치를 제공을 할 거고요. 을은 차량 운반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갑과 을의 입장으로 놓고 볼게요. 그래서 일단 갑은 기계를 제공하고 차량 운반구를 수치한다. 을은 차량 운반구를 제공하고 기계장치를 수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갑에 지금 현재 회계 처리를 하고 을의 회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누구? 갑의 입장의 회계 처리만 하고 갈게요. 갑의 회계 처리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수치라고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계장치를 제공했으니까 이 기계장치하고 관련된 정보가 필요해요. 얼마 주고 샀니라는 취득원가 만 원. 그러면 기계장치의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 감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같이 감소돼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7천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장부금액은 누구에서? 취득원가에서 누구를 빼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무엇이 된다? 장부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3천이겠네요. 그럼 여러분 감가상각은 내가 취득했던 금액을 가치 감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용으로 세금의 효과는 얼마나 본 거예요? 우리 만 원 중에 7천 원의 세금 효과는 본 거거든요. 비용 처리를 해서. 근데 3천 원은 아직 비용 처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내놓으면 최소한 3천 원은 받아야 제가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장부금액이랑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 금액 또는 처분금액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지금 현재 3천 원인데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파악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4천 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4천 원이면 내가 제공받는 자동차도 최소한 4천 원은 맞춰줘야 현금 주고받는 거래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차량 운반구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기계를 가져가는 의뢰에 차량 운반구의 정보를 보니 튀드 공가는 1만 2천 원이고요. 강가정강 노계액은 1만 원이래요. 그러면 장부금액은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2천 원. 그런데 시장에 가서 이 차량 운반구에 뭘 확인하니? 공정가치를 확인하니 이 공정가치는 얼마이다? 1,5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500원. 그럼 여러분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 이 공정가치가 일치해요, 여러분. 일치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갑의 회사에서 근무한다라면 절대로 4,000원짜리를 1,500원짜리 물건하고 교환 안 하죠. 비슷은 해야죠, 여러분. 똑같진 않더라도. 그쵸? 그럼 저희는 뭘 요구할까요? 야, 지금 가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났는데? 우리 현금 얼마 줘야 너한테 기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을이 갑한테 뭘 하기로 하였다. 너가 기계장치 공정가치 4,000원짜리 넘겨주면 내가 차량 운반구를 너한테 주면서 무엇 하겠다. 공정가치 차이만큼 현금을 너한테 지급할게. 얼마를? 2,500원. 이렇게 서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 해라? 회계처리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갑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갑은 차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의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누구?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럼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이다? 4,000원. 그쵸? 기계의 공정가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 하면 현금을 받으면 빼시고 현금을 주면 더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받는다는 건 내가 갖고 오는 자산이 더 싸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수령했죠, 여러분. 그쵸? 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금 수령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2,500원. 뺍니다. 그럼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얼마이다? 1,500원. 그래서 1,500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생깁니다. 자, 유용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는 무슨 금액? 나 얼마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 내가 기계를 시장에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 4,000원 받을 수 있다는 공정가치 파악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분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 시장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처분가액은 얼마이고? 4,000원이고. 그런데 내가 비용 처리하고 최선 얼마는 받아야 손해가 안 날 것이다? 우리 3,000원은 받아야. 그래서 장부 금액과의 차이를 비교한다겠죠. 그러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 3,000원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000원. 그러면 회계 처리했을 때 유용자산 처분이 1,000원이 반드시 대변에 등장이 돼야만 차대가 맞을 거예요. 그럼 그 원리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갑은 기계를 장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제공했으니까 제거하자. 그런데 이 기계장치 제거할 때 취득 원가를 없애줘라. 그럼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대변에 얼마라고 써준다? 1,000원. 기계장치가 없어지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애가 누가 있다? 감가상각을 누개로 쌓아놓은 거. 감가상각 누개가 어느 변에? 차변에 가서 상계합니다. 이 계정은 대변에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대변에 등장합니다. 그럼 대변에 있었던 거 없앨 땐 차변에 가야죠. 그래서 차변에 기계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개의 7,000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금 얼마 받았다고요? 2,500원. 현금을 받았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무엇 된다?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인 현금은 차변에 써야죠. 그럼 차변에 2,500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금 얼마짜리 자동차가 생긴다? 1,500원짜리.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고 1,500원을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차변 학기를 내볼게요. 7,000원에 2,500원 닿으면 9,500원. 9,500원에 1,500원 더하면 1,000원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차변이 1,000원인데 조금 전까지 전 여기까지만 기록했으니까요. 1,000원이네요? 그럼 1,000원이 안 맞죠? 우린 반드시 차변이 1,000,000원이면 대변도 얼마 이어야 된다? 1,000,000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1,000원이 무엇이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요.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벌써 계산해봤죠, 여러분. 내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가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 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일 것이다. 또는 손실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익이었어요. 그러면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 대변.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0원 기록하시면 딱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부분이랑 회계 처리 부분이 절대로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배워서 계산했던 부분은 분계 처리를 했었을 때 차변에 기록되는 부분의 금액을 얘기하는 걸 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종 자산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격이 다른 자산들끼리의 교환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팔았다가 된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면 수익과 비용을 다시 배우잖아요. 그 수익과 비용에 가면 내가 수익을 인식할 때 이게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종 자산의 교환은 반드시 수익 계정이 있다, 없다. 우리가 손실이 한 것도 있지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종 자산 교환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수익을 인식했어야 된다. 그런데 동종자산은 지금 이거 끝났으니까 동종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동종자산 교환은 사실은 그게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품과 비품끼리, 그런데 비품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교환이에요. 또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교환이라든지 자동차와 자동차, 기계장치와 기계장치가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에 대한 용도가 비슷한 것끼리의 교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갖고 있던 기계가 없어지고 다른 기계가 들어오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입과 비용에서도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전산세무 2급 교재 펴주시고요. 퍼펙트 전산세무 2급 교재 89페이지 가시면 예제 3번이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 전산회계 단원평가에도 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도 이게 출제가 돼요. 세무도 출제가 되지만 그런데 예제 부분으로 보여드리는 거여서 제가 세무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회사 더지는 기계장치와 교환으로 영업용 건물 부지용 토지를 구입하였다. 대단한 회사죠 여러분. 나는 뭘 줬고요? 기계를 주었고요. 그런데 상대편은 나한테 뭘 줬고요? 토지를 줬어요. 그래서 토지와 기계를 교환하였다. 누가 봐도 무슨 교환이다? 이종자산 교환이죠. 이종자산 교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종자산 교환이라는 글씨가 딱 기억이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나야 될까요? 아 자신이 무엇한 재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뭐가 될 것이다? 취득 원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최소한 기억이 나야죠. 교환 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6만 3천 원. 취득 원가는 10만 6천 원이고요. 강가상각 누계액은 4만 3천 원이랍니다. 이었고 공정가액은 8만 4천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부는 6만 3천 원인데요.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 파악해보니 8만 4천 원이었다고 하네요. 자 주식회사 더지는 기계장치와 더불어 현재 현금 3만 6천 원을 지급하고 교환하였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현금을 무엇했어요? 지급했어요. 그쵸? 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내가 주는 기계장치보다 내가 가지고 오는 토지가 무엇하다? 더 비싸다. 공정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토지 취득 원가 계산해야죠. 여러분 기계는 내보내는 거고 토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 구입했으니까. 그럼 토지 취득 원가는 기계장치의 공정가액. 그럼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얼마이다? 8만 4천 원. 그런데 내가 무엇한 게 있다? 현금을 지급한 게 있죠. 여러분 받으면 빼는 거예요. 내 게 더 비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내 게 더 싼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해 주셔야 되죠. 토지가 더 비싼 겁니다. 공정가치가 더 높다. 그러면 현금 지급액 3만 6천 원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8만 4천 원에 3만 6천 원 다음에 얼마이다? 12만 원. 그러면 차변의 토지는 12만 원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이종 자산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내 기계를 장부에서 완벽히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유형 자산을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 유형 자산, 처분, 손이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이 내가 시장에 가서 무엇하는 거?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의 공정가액 8만 4천 원에서 기계장치의 무슨 금액? 장부가액 6만 3천 원을 빼라. 그런데 여러분 공정가액이 더 크네요. 그러면 이익인 거죠. 그래서 8만 4천 원 마이너스 6만 3천 원 빼시면 우리는 2만 1천 원. 양수 나왔죠. 그럼 이익이죠.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토지는 차변에 쓸 거고 여러분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대변에 쓰겠죠. 그럼 분개할게요. 우린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 정리해 주시고요.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반드시 뭐라고 기록한다?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그럼 취득원가 얼마? 10만 6천 원. 기계장치가 대변에 없어지면 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강가상강 누계액도 반드시 없애주셔라. 그럼 강가상강 누계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금액 얼마가 있다? 4만 3천 원. 그럼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금을 무엇하였다? 지급했어 여러분. 그러면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무엇해야 된다? 감소. 그럼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변에 현금 3만 6천 원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우리 토지 얼마짜리 생겼죠 여러분? 12,000원. 제가 차변에 쓰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차변에 12,000원을 기록합니다. 그럼 차변학계는 우리 1만 2천 원에 4만 3천 원 더하면 1만 6천... 아, 16만... 죄송해요 여러분. 12만 원을 제가 1만 2천 원 읽었네요. 12만 원 더하기 4만 3천 원 하면 우리 16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변에도 대변도 당연히 16만 3천 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벌써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2만 1천 원이라고 결론을 내놨었죠. 그럼 대변에 수익의 발생, 유형자산 처분 이익 2만 1천 원을 기록하시면 우리 합계 내보면 얼마 된다? 16만 3천 원 나오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갱문제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를 물어보면 12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물어보면 2만 1천 원. 회계 처리하라고 하면 이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실 건 2종 자산의 교환은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을 주고 받은 게 있으면 더하거나 뺀다라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정가액 잊어버리지 말아주실 것. 그 다음 동종 자산 교환으로 갈게요 여러분. 동종 자산 교환은 유사용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업종끼리도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뭐 자동차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그리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유형 자산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는 취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주자? 동종 자산에 대한 교환이라고 불러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 됐든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밖으로 나가고요. 타인이 갖고 있었던 자산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업종 내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기가 나가고 기기가 들어오고 비품이 나가고 비품이 들어오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 여기서는 처분손익에 대한 부분은 인식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보실 때 인식하지 않음이라고 써드리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계정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나오면 사용되고 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 자산의 교환이다. 제가 아까 여기까지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비품을 넘겨주고 또 다른 비품을 넘겨봤는데 이들의 공정가액이 무엇이더라면 유사하다라면 사실상 내가 100원짜리 주면서 100원짜리 받는 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금수수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해 되셨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 자산으로부터 무엇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창출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무슨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무엇으로 장부가액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린 이 부분에 어딜 봐도 여러분 무슨 얘기가 없어요. 현금을 무엇하였다? 주었다?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죠. 결론적으로 수수 얘기가 없거든요. 비슷하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박스 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야 박스에는 현금을 지급하면 도하고 내가 현금을 받으면 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다라면 제가 무슨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요? 라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린 현금을 무엇할 수 있다? 지급하거나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제공한 장부금액의 취득 원가가 원칙인데 현금 수수가 있으면 더하거나 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더하거나 빼는 이 현금 수수가 무엇됐다라면 취득하는 자산에 중요한 영향력을 줄 만큼 유의적이라면 이 부분은 동종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종 자산 교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이종 자산 교환이면 우리 대변에 또는 차변에 누가 등장할 수 있었어요? 누가 등장할 수 있었다? 유형 자산을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익이나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등장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실 것 중에 하나가 현금 수수가 사실상 취득 원가 산정 부분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유의적인 영향력을 줄 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면 동종 자산으로 인정이 안 돼요. 똑같이 비품이 나가고 비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종 자산 교환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없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회계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런 설명드리면 조금 쉬워요. 그런데 회계업무를 안 하셨거나 예전에 지금 회계업무 하셔도 예전에 안 하셨다라고 하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요즘은 그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해요. 자동차를. 그럼 여러분 대리점에서 제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신차를 구입하잖아요.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입합니다. 신차를. 그런데 회사가 타고 다니던 중고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중고차. 그럼 이 중고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중고차를 누구한테 팔아버리냐면 대리점한테 팔아요. 지금은 대리점을 다 안 팔아요. 여러분 대리점이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중고 매매생을 소개시켜버리죠. 그리고 중고 매매생을 소개시키고 그들한테 직접 넘겨버리죠. 이게 또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대기업에 속하는 자동차 회사가 그들도 직영 대리점들은 다 자기네 회사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뭐도 하겠다. 신자만 파는 게 아니라 중고차도 팔겠다. 자기네 회사 거 중고차도 자기들이 팔겠다. 그거 지금 허가가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니 니네 대기업인데 여기까지 왜 들어오니? 라고 얘기하는데 왜곡은 그렇게 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곡은 벌써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모든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고시장의 매매상들 보면 우리가 딜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딜러들 다 개인사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까지 왜 여기에 뛰어드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 됐든 만약에 그 상황이 들어오면 이것도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상황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리점에서 제가 신차를 구입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중고차를 대리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신차는 지금 현재 내가 에코스를 샀다? 1억이래요. 그런데 중고차는 시장에 가서 시가를 파악했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시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부동산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알아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국가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많이들 알아봐요. 자동차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이트에 가서 내가 차량 보느라 이런 것만 넣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뭐까지 다 파악이 돼요? 사고 난 것까지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고차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가서 시세를 파악을 해보니 얘는 지금 현재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1천만 원밖에.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공정가액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1억짜리를 넘겨 받으면서 우리 1천만 원짜리를 넘겨준다라고 하면 같은 상황이면 저는 얼마를 추가로 지급할까요? 9천만 원 추가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9천만 원 추가 지급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 취득하는 자동차에 중요하죠. 이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금 지급의 9천이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져요. 그리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천이었던 거고 그럼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고 1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땐 뭐가 된다? 이 중고자동차가 이 대변에 없어지는데 그 없어질 때 유형대산 처분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종자산 교환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지금 제가 요즘 바뀌어가는 변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황이 들어오면 또 다시 이런 사건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올 때도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고요. 팔 때도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다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거예요. 차액만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거 별로 권장 안 해요. 그냥 각각 정리하셔라. 그게 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속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종자산 교환이 아니라 동종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비품은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구자를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과목을 만들 때 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 결론도 이거죠. 대변에 비품이 없어지고 차변에 또 누가 생겨요? 비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분하려고 과거 거는 구라고 표시했고 우리 새로 들어오는 건 신이라고 표시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그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 거에 대한 비품이 없어지니까 이 비품과 관련된 관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장부해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아주 단촐해집니다. 단촐해지는 부분. 그럼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예시도 한번 볼게요. 지금 갑이라는 회사에서 을한테 차량 운방구를 제공하고요. 을이라는 회사에서 또 다른 차량 운방구를 무엇하였다? 수치하였다. 그럼 누가 봐도 동종자산 교환이 맞네요. 갑의 입장에서 우리 차량에 대한 취득 원가를 보니 1만 5천 원이고요. 강가상각 누계액은 1만 2천 원입니다. 장부의 금액은 3천 원이고요. 그리고 공정가치는 3천 5백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제공하는 차량 운방구의 정보는 취득 원가는 1만 2천 원이고요. 강가상각 누계액은 1만 원입니다. 장부가액은 2천 원이고요. 취득 원가에서 강가상각 누계액 뺀 게 장부가액이 2천 맞겠죠, 여러분? 그런데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파악해보니까 얼마이다? 3천 5백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갑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의 공정가치와 오늘 이상하게 이 펜 때문에 계속 화면을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그리고 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의 공정가치 금액을 비교해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희는 교육이니까 동일하게 드렸지만 유사하다의 관점에는 문제가 없죠, 여러분?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두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에 대한 지금 얘기가 등장한다 한다? 안 하죠. 또 현금 수령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겠죠. 그럼 차량 운방구의 취득 원가는 무엇으로 가시라?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가라. 그러면 갑의 회계 처리만 할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선 자신이 제공한 차량 운방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였다? 3천 원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그 3천 원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요? 의뢰한테 제공하는 차량 운방구가.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내가 갖고 있었던 차량 운방구, 얘를 A라고 쓸게요, 여러분. 얘를 B라고 쓸게요.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우리 A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취득 원가 얼마이다? 우리 15,000원. 자, 이와 관련돼서 같이 움직였던 한 세트. 강가상강 누계 12,000원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강가상강 누계 12,0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새로이 들어오는 B라는 자동차. 신이라고 써드린 거. B라는 자동차는 지금 얼마에다? 3천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대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종자산의 교환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뭘 물어보신 분이 있냐면 제가 볼 땐 세무 1급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 같으신데 우리가 이제 토지 교환 얘기가 간혹 세무 1급 급수에다 등장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가 금액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그 대가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할 때요. 어딘가에서는 공정가치를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거로 따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현물출자라는데 토지였다. 근데 토지 금액이 얼마짜라는 얘기가 없다. 근데 지금 주식을 봤더니 액면가 5천원에 우리 현장에서 무엇다는 발행하는 금액은 7천원이다. 그러면 토지 금액이 없으면 발행 금액 7천원으로 맞춰줬다는 얘기는 토지의 공정가치를 7천원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로 그냥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회계 처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하실 땐 하나의 공정가치는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 지금은 공정가치가 특별히 없어도 회계 처리가 되죠. 장북가액만 안다라면. 그리고 상의하지 않는다라면 현금수수 관계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제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예제가 있겠죠. 여러분. 퍼펙트 전산세무 2급 89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예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주식기사 더지는 주식기사 배움과 기계장치를 교환하였다. 교환 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6만 3천원. 치두공가는 10만 6천원. 강가상강 노계액은 4만 3천원이었고요. 공정가액은 8만 5천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더지는 기계장치와 더불어 현금 1만 7천원을 지급하고 교환하였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현금 1만 7천원을 지급했다라는 얘기는 공정가치가 비슷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근데 여기다 단서 조치 여러분. 이 부분의 현금은 우리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건가 봐요. 그래서 무슨 자산 동종교환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가정한대요. 현금 수수관계가 중요하면 2종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기계장치 취득 원가부터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기계를 교환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주식기사 더지는 배움한테 받는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찾아라. 지금 교환 시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에다? 6만 3천원이죠. 그래서 더지가 배움한테 제공하는 기계장치 장부가액 6만 3천원에 우리가 현금을 지급했어요. 현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급. 지급은 무엇하고요? 더하고. 현금을 무엇하게 되면? 우리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액은 무엇하는 것이다? 빼는 거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만 7천원 지급한 거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된다? 8만원이 됩니다. 8만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 이게 구기계죠. 이 기계장치가 구기계입니다. 그러면 구기계장치 대변에 장부해서 제거합니다. 반드시 제거되는 금액은 항상 누구를 쓴다? 취득 원가를 대변에 기록해서 상기한다. 그러면 10만 6천원 상계. 그리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누구야? 강가상강 누계액. 그러면 구기계와 관련된 강가상강 누계액 4만 3천원을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린 현금 얼마 줬죠? 1만 7천원. 그러면 현금 지급한 거 대변에 1만 7천원을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대변의 합계가 얼마가 나온다? 우리 12만 3천원이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차변의 금액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12만 3천원이 나와야 되죠. 그럼 제가 지금 새로 산 신기계에 대한 건 아직 안 썼잖아요. 근데 신기계의 금액은 얼마이다? 취득 원가? 8만원이었어요. 그럼 차변의 기계장치 신기계 금액 8만원을 기록하면 두 금액 더하면 얼마가 된다? 12만 3천원 딱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종자산의 교환이었을 땐 차변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로는 수익 창출이 됐다 그거를 팔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건이 비슷한 것끼리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과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 국고보조금, 정부 보조금 모두 다 같은 용어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전산세무에게는 국고보조금 용어를 쓰고 있고요. AT는 정부 보조금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전산세무에게가 어떤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출제하는 출제자가 있고 어떤 출제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책은 전산세무에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고보조금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전산은 두 개가 혼용돼서 나와요. 같은 용어예요. AT는 정부 보조금을 바꿨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세법이나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국고보조금 용어를 써요. 정부 보조금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전산 쪽은 그거를 계속 고수하는 것 같아요. 이 국고보조금이 정부 보조금 용어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처리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고요. 유형 자산이나 무용 자산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나는 취득했을 때 차변의 기계장치를 얼마로 기록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내 기계장치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써라. 아 나 1억 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그런데 그 1억 원짜리 기계가 국가한테 받은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있었고 아 국고보조금 지금 현재 70% 지원받았다. 그러면 7천만 원은 지원받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천만 원은 우리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회사 돈 3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계장치 금액은 회사 돈 3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고보조금 포함된 전체 금액 공정가치인 1억 원을 기재하는 게 맞느냐 1억 원을 기재하는 게 맞아 여러분.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취득 원가를 계산해라. 다만 당신이 들어간 돈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해라. 기계장치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가서 샀다라고 하는 금액을 기록하게끔 나오게끔 기록을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자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1억 원이 있고 근데 국가한테 받은 보조금을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전 국고만 쓸게요. 이렇게 국고가 들어와서 얼마 7천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아 내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갔다?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구나 라는 게 보여질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취득 원가 1억 원에서 무엇하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해달라. 그리고 나서 뒤에 가치 감소 부분은 1억 가지고 감가상각을 할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게. 감가상각을 하는데 1억 원 중에 내 돈이 들어간 건 얼마이다? 3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30%만 감가상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회계처리할 땐 1억을 해놨으니까 1억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전부 다 하고 추후에 7천만 원하고 무엇해라? 정리시켜라. 그래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에 걸쳐서 하신 다음에 무엇해라? 상계처리해서 얘를 야금야문 없애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회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시면 기억하실 건 국고보조금은 무슨 계정과목이다? 아 자산의 차감계정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회계급수에서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이다. 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감계정 형식인 차감계정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차감계정 누구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없으실까요? 있으셔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기액이라는 건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그것도 차감계정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업할 때 어려웠어요 라고 했던 거 있었지 않았어요?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그쵸? 차감계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의 형태로 기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배우는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에 배웠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같이 감소되면서 누적적으로 쌓아라 라고 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계정이에요. 그럼 차감계정은 항상 어느 변에 등장한다? 자산을 깎아 먹을 거면 대변에 등장해야 되고 부채를 깎아 먹을 거면 차변에 등장해야 되고 비용을 깎아 먹는 거면 대변에 등장하고 수익을 깎아 먹는 거면 차변에 등장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우리 매출원가에 영향 주는 차감계정도 있었잖아요. 누구요? 매입과 관련된 에누리가 있거나 할인이 있거나 우리는 뭐가 있다라면 환출이 있다라며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그건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과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차감계정이 또 있었죠. 누구요? 매출과 관련된 에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감이라는 계정들은 본계정에 깎아 먹는 형태로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차감계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교제의 93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예제가 있을 거예요. 예제, 고문제 좀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그쵸,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한 게 뭔가요?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 근데 그 취득원가에 영향 주는 거래가 참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유형별 회계처리도 하고 온 거죠. 누구만이 이제 구체적인 수업을 못했어요? 국고보조금. 1번은 맞는 얘기고 두 번째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한다. 저는 이게 왜 오답 처리했는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글씨가 뒤바뀌어 있어서 이렇게 쓴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의제 기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일단 2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2번은 이런 얘기예요. 현물출자를 하거나 또는 증여를 하거나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그럼 여러분 이때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원가는 누구를? 여기 앞에 공정가액 글씨를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공정가액을 누구로? 취득원가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순서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가액 또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물출자했던 날짜, 증여나 무상으로 취득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시장가치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가치 파악한 공정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보아서 회계처리 했어야 된다. 이 글씨를 바꿨어야 더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부분으로. 근데 3번과 4번이 사실상 글을 읽어보면 또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인데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글씨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순을 바꿔서 썼어야 된다는 거로 주장이 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 여러분 지금 사용 중이에요? 아니면 일괄 취득이에요?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장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무엇하겠다? 철거하겠다. 그러면 우린 그 건물은 장부에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시고 다만 이 장부가액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를 장부에서 없애주고 취득 원가와 같이 돌아다니는 감가상강 누계액을 같이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취득 원가와 감가상강 누계액의 차이가 무엇이다?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부분? 취득 원가는 천인데 우리 감가상강 누계액은 999원이라면 우리 장부금액은 1원일 것이다. 그러면 그 1원은 처분 손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무엇하셔라? 단기 비용 처리한다. 맞죠, 여러분? 다만 이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건 처분 손실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시험에서 별도 비용 처리하라는 개정과목을 주어지면 그 개정 따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 자산을 무엇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당의 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종 자산이었을 때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산의 1급 교재에 나와져 있는 유형별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 되시고 이제 세무 2급 교재 펴주셔야 되세요. 세무 2급 교재. 그래서 세무 2급 교재 몇 페이지 가시면 되시냐면 우리 87페이지 펴시면 세무 2급 교재에 87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등장이 되죠. 그래서 87페이지, 88페이지. 그리고 그거 같이 설명하면서 몇 페이지 내용을 89페이지에 가면 예제 5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 5번이랑 같이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같이 갖고 가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진행할게요. 다음 강좌에서.